캔서, 암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.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는 암을 조기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캔서 생활수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이 수칙에서는 건강에 백해무익한 흡연과 음주는 삼가고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운동 그리고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정기적인 암 조기 검진인데요. 40대 이상의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5대 암 조기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. 조기 검진은 암을 제때 발견하고 또 치료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. 여러분도 이제 건강증진의 최우선 법칙, 계획적인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.